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2과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22과의 제목은 계속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세요 입니다. 자, 22과에서 우리는 어떤 문법을 같이 공부하게 될까요? 22과의 문법은 첫 번째, a, v, 다가 입니다. 두 번째, a, v, 자, 마, 자 입니다. 둘 다 a, v하고 같이 사용하는 문법이네요. 자, 그러면 이 문법을 사용한 대화를 먼저 들어볼까요? 아저씨, 저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가다가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세요. 여보세요? 후엉 씨, 저 세실이에요. 도착했어요? 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전화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 집은 횡단보도 맞은편에 있는 건물 3층이에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오늘 첫 번째 문법을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문법은 a, v, 다가 입니다. a, v, 다가. 세실 씨가 택시를 탔어요. 아저씨한테 계속 앞으로 가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 v, 다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먼저 문장을 보겠습니다. 가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가면 돼요? 나가 말합니다. 앞으로 계속 가다가 왼쪽으로 가세요. 했습니다. 여러분, 다가는 가다, a, v 하고 씁니다. 그리고 뒤에 또 다른 a, v가 한 개 더 나옵니다. 오늘 문법은 a, v를 두 개 쓰는데 앞에 있는 a, v에 다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a, v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가 중간에 다른 행동을 합니다.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다가 아직 다 가지 않았어요. 중간에 왼쪽으로 갑니다. 다른 a, v를 하는 겁니다. 자, 다른 문장을 한 번 더 볼까요? 밥을 다 먹었어요? 물어봅니다. 대답은 아니요.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했습니다. 여기에도 a, v가 두 개 있습니다. 먹다.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그리고 받다 전화를 받아요. 밥을 먹어요. 전화를 받아요. 두 개의 a, v가 있어요. 먼저 밥을 먹습니다. 밥을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다 먹지 않았어요. 밥이 아직 남아 있어요. 중간에 밥을 안 먹고 다른 a, v를 합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입니다.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밥을 끝까지 다 먹었어요. 가 아니에요. 그래서 밥을 다 먹었어요? 물어봤지만 아니요. 말했습니다. 밥이 아직 남았어요. 그런데 다른 a, v, 전화를 받았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문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가다와 보다가 있습니다. 두 개의 a, v, 다 앞에 받침이? 네, 없습니다. 받침이 없으면 다가 입니다. 또 볼까요? 먹다와 듣다가 있어요. 먹다, 듣다, 다 앞에 받침이? 네, 있습니다. 있으면 다가 입니다. 여러분, a, v, 앞에,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모두 다가 입니다. 쉽지요? 이 문법은 으가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 다가 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조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두 개의 a, v가 있어요. 밥을 먹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아요. 두 개의 a, v입니다. 조금 전에 이 문장이 나왔어요. 밥을 먹어요. 먹고 있어요. 다 먹지 않았지만 중간에 다른 a, v, 전화를 했어요 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밥을 먹어요? 제가 밥을 먹어요. 누가 전화를 받아요? 제가 전화를 받아요. 이렇게 누가 합니까? 주어가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떨까요? 밥을 먹어요. 같습니다. 전화를 받아요. 같습니다. 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네, 밥을 먹은 사람은 제가 저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동생입니다. 제가 밥을 먹다가 동생이 전화를 받았어요. 이 문장은 네, 안 됩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누가 밥을 먹어요? 누가 전화를 받아요? 같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꼭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문장하고 같이 의미를 보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문법이에요.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처음에 밥을 먹었어요. 끝까지 다 먹지 않았는데 중간에 다른 av, 전화를 받았어요 입니다. 이 의미는 이제 여러분이 알지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배운 다른 문법하고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밥을 먹으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도 밥을 먹어요, 전화를 받아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문법 다가가 아닙니다. 의면서이에요. 먹으면서 하면 밥을 먹어요 하고 전화를 받아요 두 개의 av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계속 전화도 받아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해요. 의면서 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우는 다가는 처음에 밥을 먹었어요. 다 먹지 않았는데 잠깐 안 해요. 중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장도 같이 볼까요? 밥을 먹고 나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고나서도 우리가 배웠어요. 고나서는 무엇입니까? 밥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후에 다른 av, 전화를 받았어요예요. 모두 밥을 먹어요, 전화를 받아요 두 개의 av가 있지만 의미가 다 달라요. 오늘 배우는 문법 다가는 아직 밥을 먹는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중간에 다른 행동을 했어요 입니다. 자, 오늘 배울 문법 av, 다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었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배운 문법 av, 다가를 같이 연습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연습은 답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자, 가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나가 답해요. 어제 숙제를 하다. 책상에서 잤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숙제를 해요. 그런데 계속 끝까지 못했어요. 숙제를 해요. 중간에 다른 av, 잤어요 입니다. 숙제를 다 하지 못했어요. 다른 것을 했습니다. 자, 잤어요. 책상에서 잤어요. 그래서 피곤해 보입니다. 자, 숙제를 하다. 뒤에 오늘 배운 문법 다가를 붙일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합니다. 어제 숙제를 하다가 책상에서 잤어요. 다가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쉬워요. 숙제를 하다가 책상에서 잤어요 입니다. 자, 2번도 볼까요? 질문은 같아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나가 말합니다. 어제 집에서 쉬다. 밤에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입니다. 어제 집에서 쉬었어요, 쉬어요. 그런데 계속 쉬지 못했어요. 처음에 쉬었지만 중간에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갔어요. 다른 av를 했습니다. 자, 쉬다.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어제 집에서 쉬다가 밤에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다가를 사용했습니다. 끝까지 계속 쉬지 못했습니다. 자, 3번도 볼까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어제 집에서 자다, 자요입니다. 자다. 새벽에 배가 아파서 일어났어요. 자, 자다 뒤에 오늘 문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어제 집에서 자다가 입니다. 여러분, 어제 집에서 자다가, 다가를 썼어요. 아침까지 계속 잤어요가 아닙니다. 자다가 이러면, 네, 처음에 잤지만 끝까지 자지 못했어요. 중간에 새벽에 배가 아파서 일어났어요. 끝까지 계속 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볼까요? 오늘 학교에 늦게 왔지요? 여러분, 우리 지요 배웠습니다. 알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 늦게 왔지요? 네, 맞아요. 집에서 나오다 중요한 전화를 받았어요. 자, 집에서 나와요. 집에서 다 나왔어요. 끝까지 나왔어요. 아니에요. 중간에 중요한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네, 집에서 나오다가 중요한 전화를 받았어요. 다가를 사용했습니다. 집에서 다 나오지 못했어요. 자, 마지막 5번을 볼까요? 또 물어봅니다. 오늘 학교에 늦게 왔지요? 네, 맞아요. 학교에 오다. 숙제 때문에 다시 집에 갔어요. 자, 여러분, 이 친구는 학교에 오다. 오다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쓰면 네, 오다가입니다. 학교에 오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학교에 다 왔습니까? 아닙니다. 학교에 오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학교에 다 오지 않았어요. 중간에 집에 숙제가 있네요. 숙제 때문에 다시 집에 갔어요. 입니다. 자,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같이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어렵지 않지요? 이제 두 번째 연습입니다.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번, 어제 영화를 보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다, 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다, AV가 있어요.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다, AV가 있어요. 서로 다른 AV입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네, 어제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써야 합니다. 오늘 배운 문법도 사용해요. 그리고 문장 뒤에 과거도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만듭니다. 어제 영화를 보다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어요. 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제 영화를 끝까지 다 봤을까요? 네, 아니지요. 영화를 보다가 이 말은 끝까지 다 보지 못했어요. 중간에 화장실에 갔어요. 입니다. 자, 2번도 볼까요? 어제입니다. 책을 읽다, 잠을 자다. 여기도 책을 읽어요, 잠을 자요 두 개의 AV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장입니다. 어제 책을 읽다가 잠을 잤어요. 책을 읽다가 그러면 이 사람은 어제 책을 다 끝까지 읽었을까요? 아니지요. 끝까지 못 읽었습니다. 아직 책이 남았어요. 하지만 중간에 잠을 잤어요. 입니다. 자, 3번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에요. 명동에 가다 친구를 만나다. 여기도 AV 두 개가 있습니다. 가요, 만나요 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도 과거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지난주 토요일에 명동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입니다. 여러분, 가다가예요. 지난주 토요일에 명동에 갔습니다. 그런데 명동에 도착했습니까? 아닙니다. 명동에 가고 있어요. 아마 지하철 버스를 타고 명동에 가고 있어요. 아직 명동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친구를 만났어요. 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앞으로 계속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앞으로 계속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여러분, 가세요, 가세요는 모두 가다입니다. 선생님이 A, V, 서로 다른 두 개를 같이 사용합니다. 했는데 왜 같아요? 여러분, 정말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에 앞으로 가세요. 뒤는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니까 어디로 가세요. 이것이 달라요. 자, 앞으로 계속 갑니다. 아직 끝까지 안 갑니다. 중간에 바꿉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한국어 숙제를 하세요. 모르는 것을 물어보세요. 입니다. 숙제를 합니다. 하세요. 물어봅니다. 물어보세요. 두 개의 A, V가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어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세요. 여러분, 숙제를 할 때 숙제가 다 끝났어요. 그 후에 모르는 것을 물어보세요. 가 아닙니다. 오늘 문법은 한국어 숙제를 해요. 그런데 중간에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도 모두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연습입니다.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1번입니다. 발표 준비를 다 했어요? 물어봅니다. 아니요. 입니다. 다 못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잠을 잤어요. 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법은 A, V 두 개가 필요해요. 여기에 잠을 잤어요. 잠을 자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A, V가 없네요. 발표 준비를 뒤에 어떤 A, V를 사용합니까? 네, 하다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발표 준비를 하다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붙여 볼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발표 준비를 하다가 입니다. 하다 뒤에 다가를 붙였습니다. 발표 준비는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어제 드라마를 끝까지 봤어요? 아니요. 입니다. 아니요. 드라마를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자,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갔어요가 있어요. A, V. 그런데 또 다른 A, V. 드라마를 뒤에 무엇을 쓸까요? 네, 드라마를 보다 입니다. 그러면 보다 뒤에 오늘 문법을 붙여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드라마는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웬 꽃이에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웬 애니예요? 왜 이 꽃이 여기에 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웬 꽃이에요? 학교에 꽃이 예뻐서 샀어요. 샀어요. 내가 꽃을 샀어요. 언제? 학교에 뒤에 A, V가 필요합니다. 학교에 지금 꽃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학교예요. 그러면 학교에, 네, 오다 입니다. 오다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오다가 꽃이 예뻐서 샀어요. 학교에 오다가는 학교에 왔어요가 아닙니다. 학교에 다 왔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꽃을 삽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꽃이 예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샀어요예요. 꽃을 살 때는 학교에 다 오지 않았습니다. 자, 4번을 볼까요? 이 책을 다 읽었어요? 물어봅니다. 답은 아니요입니다.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여러분, 포기했어요. 이것도 A, V입니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앞에 또 다른 A, V가 필요해요. 어떤 A, V를 쓸까요? 대화에서는 앞에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요가 중요해요. 책을 다 읽었어요? 읽다. 책을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물어봤어요. 그런데 책을 다 읽지 않았어요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읽었어요? 물어봤기 때문에 읽다를 사용해야 해요. 읽다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다가 입니다. 앞에 책을, 이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책을 읽다가, 읽다가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 못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5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어요.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저는 피아노를 너무 재미없어서 기타를 배웠어요. 자, 여러분, 배웠어요 입니다. 그런데 앞에 질문에도 배웠어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배워요 이 말을 쓸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단어는 피아노, 뒤에 있는 단어는 기타. 배운 것이 달라요. 그래서 배워요, 배워요 같은 A, V지만 쓸 수 있습니다. 자, 피아노를 배워요, 오늘 배운 문법, 다가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배우다, 배우다가 입니다. 저는 피아노를 배우다가 너무 재미없어서 기타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피아노를 다 배운 후에 기타를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피아노를 배우다가는 끝까지 배우지 않았어요. 중간에 다른 것을 배웠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도 모두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쉽지요? 벌써 마지막 연습입니다.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단어가 네 개 있습니다. 집, 가다, 은행, 가다. 가다, 같은 A, V가 두 개 있지만 어디에 가요가 다릅니다. 앞에 집, 뒤는 은행입니다. 자, 이 네 개의 단어 뒤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문법을 사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만듭니다. 집에 가다가 은행에 갔어요. 집에 다 갔어요가 아닙니다. 아직 다 안 갔어요. 중간에 다른 곳에 갔어요. 은행에 갔어요. 자,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이제 2번도 같이 만들어 볼까요? 전역, 만들다, 전화, 받다. 여기도 A, V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녁을 만들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녁을 만들다가 해요. 그러면 저녁을 아직 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제 3번도 볼까요? 방, 청소하다, 잠깐 쉬다. 청소하다, 쉬다. 두 개의 A, V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같이 볼까요? 방을 청소하다가 잠깐 쉬었어요. 자, 방을 다 청소하지 못했어요. 청소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서 중간에 청소를 안 하고 쉬었어요. 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었지요? 이제 4번입니다. 슬프다, 영화, 보다, 울다. 여러분, 앞에 슬프다, A, V가 아닙니다. D, V예요. 그래서 다가를 쓰지 않아요. 뒤에 A, V 두 개가 있습니다. 보다, 울다. 그리고 슬프다는 이 영화가 어떤 영화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이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네, 슬픈 영화를 보다가 울었어요. 이 영화를 끝까지 다 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5번입니다. 어렵다, 책, 읽다, 포기하다. 여기도 읽다, 포기하다. 이 두 A, V의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할 겁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이 한번 먼저 풀어 보세요. 다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어려운 책을 읽다가 포기했어요. 이 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못 읽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A, V, 다가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문법의 의미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가를 사용할 때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쉽습니다. 의미만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A, V, 자마자입니다. 두 번째 문법도 A, V를 사용합니다. 이 문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문장을 보겠습니다. 고향에 도착하면 연락하세요. 고향에 돌아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착하면 연락하세요. 대답합니다. 네,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연락할게요. 도착하다, A, V예요. 그리고 뒤에, 자마자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하면 네, 고향에 도착하면 연락할게요. 고향에 도착한 후에 연락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문법이 나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자마자는 시간이 오래 지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빨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향에 도착하면 연락하세요. 네, 고향에 도착한 후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연락할게요. 가 아닙니다. 고향에 도착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주 짧은 시간 후에 제가 빨리 연락할게요. 이런 의미입니다. 문장 다시 한 번 볼까요? 에릭 씨는 어디에 있어요? 물어봅니다. 답합니다. 몰라요. 전화를 받자마자 나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나갔어요는 에릭 씨가 한 행동이에요. 에릭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마자 이 문법을 사용했어요. 나갔어요. 입니다. 자, 에릭 씨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후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나갔어요. 가 아니에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빨리, 시간이 아주 짧아요. 빨리 나갔어요. 입니다. 자마자는 앞에 A, V를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아주 짧아요. 그 후에 다른 A, V를 해요. 입니다. 자, 그러면 자마자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봅시다. 도착하다, 오다, 모두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마자 입니다. 이번에는 먹다, 듣다,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 여러분, 자마자가 같습니다. 오늘 이 문법에도 의가 없어요. 의가 없으면 여러분이 받침, 아주 어려워요, 중요해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쉬워요. 자마자 우리 1강에서 배운 A, V, 다가, 이것하고 같아요, 으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쉬워요. 하지만 이번에도 의미가 조금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있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에 갔어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마자를 썼어요. 자, 수업이, 여러분, 여기 수업이 끝나다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가 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 시간이 아주 짧아요. 바로 빨리 집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수업이 끝났자마자 집에 갔어요. 자, 수업이 끝났어요. 여기도 자마자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수업이 끝나요, 집에 갔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집에 갔어요. 여러분, 집에 갔어요는 과거예요. 그러면 수업이 끝났어요도 아마 과거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과거가 없어요? 여기는 과거가 있어요. 어떤 문장이 맞을까요? 네, 여러분, 과거를 쓰면 안 됩니다. 수업이 끝났어요. 그 후에 아주 빨리 집에 갔어요. 모두 과거이지만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할 때는 끝났자마자 끝났어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과거, 이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과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항상 자마자입니다. 이것을 중요한 의미라고 잘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의미, 수업이 안 끝나자마자 집에 갔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과거 안 썼습니다. 여기 위에 끝나자마자 같아요. 끝나자마자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여기 안, 수업이 안 끝났어요. 안이 있네요. 여러분, 수업이 끝났어요. 그 후에 집에 갔어요. 이렇게 되는데, 수업이 안 끝나자마자는 끝나지 않았어요. 안 끝났어요는 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문법은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이런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항상 했어요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쓰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분, 자마자의 의미를 잘 알았습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하면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연습입니다. 답을 만들어 보세요. 집에 가면 뭘 해요? 물어봅니다. 답합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손을 씻어요. 자, 집에 도착해요. 손을 씻어요. 보시면, 도착하다, 씻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앞에 도착하다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쓸까요? 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을 씻어요. 받침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을 씻어요. 그러면 집에 도착해요. 그리고 30분 후에, 1시간 후에, 아닙니다. 바로, 빨리, 손을 씻어요. 입니다. 자, 2번도 볼까요? 같은 질문이에요. 집에 가면 뭘 해요? 손을 씻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요. 그런데 이것도, 네, 손을 씻어요. 그 후에 빨리,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요. 바로 밥을 먹어요. 입니다. 자, 문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손을 씻자마자 밥을 먹어요. 손을 씻은 후에 다른 것을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요. 아닙니다. 손을 씻은 후에 바로, 빨리 입니다. 손을 씻자마자 밥을 먹어요. 자, 3번도 볼까요? 집에 가면 뭘 해요? 밥을 먹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해요. 여러분, 이 단어 아세요? 설거지. 혹시 이 단어를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설거지는 여러분이 밥을 먹어요. 식사를 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릇, 숟가락, 젓가락, 이것을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것을 설거지를 한다고 말합니다. 설거지를 하다 입니다. 자, 밥을 먹어요. 설거지를 해요. 그런데 밥을 먹은 후에 빨리,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요. 바로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네, 밥을 먹자마자 설거지를 해요. 먹자마자 바로 설거지를 해요 입니다. 4번도 볼까요? 어제 고향에서 친구가 왔지요? 지요를 사용했네요. 어제 고향에서 친구가 왔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요? 끝났어요? 공항에 갔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그 후에 바로 입니다. 그리고 과거는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네, 이렇게 만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공항에 갔어요. 끝나자마자 수업이 끝났어요. 바로 갔어요 입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어제 고향에서 친구가 왔지요? 네, 맞아요. 친구를 보다 너무 반가워서 울었어요. 보다, 울다 두 개의 단어네요. 친구를 봤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본 후에 바로 울었어요 입니다. 그러면 문법 자마자를 어떻게 씁니까? 네, 친구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울었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답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쉽지요?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제 친구, 밥을 먹어요, 커피를 마셔요. 자, 자마자는 AV 두 개, 서로 다른 AV를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AV가 있고, 마시다 AV가 있어요. 밥을 먹어요, 커피를 마셔요. 두 개의 AV 사이에 시간이 아주 짧아야 됩니다. 자,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는 이렇게 해요. 자마자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제 친구는 밥을 먹자마자 커피를 마셔요. 제 친구는 이렇게 해요. 밥을 먹어요, 그 후에 시간이 아주 짧아요. 밥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커피 주세요. 커피를 마셔요. 밥을 먹자마자 커피를 마셔요. 시간이 오래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짧아요. 자, 이제 2번을 볼까요? 제 룸메이트 이야기입니다. 제 룸메이트, 아침에 일어나요, 휴대폰을 봐요. 아침에 일어나요, AV, 휴대폰을 봐요, 두 개의 AV, 아침에 일어나요, 휴대폰을 봐요, 두 개의 사이의 시간은 아주 짧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 룸메이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봐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 후에 바로,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휴대폰을 봐요, 입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어제 집에 들어가다 샤워를 하다. 여러분, 어제 그러면 과거입니다. 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과거예요. 그런데 과거는 자마자와 함께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했어요. 자마자 뒤에는 과거가 없습니다. 자마자하고 과거를 쓰지 않고 문장 뒤, 마지막에만 과거를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 문장을 만들고 한 번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말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샤워를 했어요. 아마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간 후에 바로, 시간이 아주 짧아요. 샤워를 했어요, 입니다. 했어요, 어제예요. 그래서 과거를 씁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 이렇게, 갖자마자 과거는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지요? 자, 이제 4번을 볼까요? 보통, 교실에 도착해요, 시계를 봐요. 여러분, 보통, 자주, 항상 이런 말이 있으면 과거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알지요? 자, 보통입니다. 보통 어떻게 해요? 교실에 도착해요, 시계를 봐요. 자, 이것도 한 번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네, 보통 교실에 도착하자마자 시계를 봐요. 저는 보통 교실에 도착해요. 그러면 바로, 빨리, 시간이 아주 짧아요. 시계를 봅니다. 보통이기 때문에 뒤에 과거를 쓰지 않았어요. 자, 이제 벌써 마지막 5번입니다. 5번을 볼까요? 다음 달입니다. 2급 공부가 끝나요. 다음 달에 2급 공부가 끝납니다. 고향에 갑니다. 아마 2급 공부가 끝난 후에, 바로, 시간이 아주 짧아요. 바로 고향에 갑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에요. 과거가 아닙니다. 다음 달은 갔어요,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먼저 한 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다음 달에 2급 공부가 끝나자마자 고향에 갈 거예요. 네, 다음 달입니다. 그래서 갈 거예요를 썼어요. 2급 공부가 끝나요, 끝나자마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가가 말합니다. 어제 일찍 잤어요? 나가 말합니다. 네, 저녁을 뒤에 잤어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마자는 A, V, 자마자, 그리고 또 다른 A, V를 뒤에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잤어요, 자요 있지만, 저녁을 뒤에 다른 A, V가 없네요. 하지만 여러분은 쓸 수 있습니다. 저녁을 뒤에 어떤 A, V를 씁니까? 네, 먹다를 씁니다. 모두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면 먹다를 오늘 배운 문법, 자마자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을 먹자마자 잤어요. 아마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저녁을 먹자마자 바로 잤어요입니다. 2번도 볼까요?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아요. 건강에 좋아요. 맞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아침에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시다. 그리고 아침에 뒤에 A, V가 없어요. 가와 나의 모두 아침에 뒤에 사용할 수 있는 A, V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대화를 보고 어떤 A, V를 쓸까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자, 그러면 일어나다를 사용해서 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난 후에 바로 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언제 한국에 왔어요? 고등학교를 한국에 왔어요. 자, 언제 한국에 왔어요? 고등학교를 뒤에는 어떤 A, V를 써요? 여러분 알지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다 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다 그 후에 바로 한국에 왔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흐엉 씨가 발표를 잘했지요? 알아요? 흐엉 씨가 발표를 잘했지요? 네, 맞아요. 발표가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자, 흐엉 씨가 발표를 했는데 발표가 그리고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발표가 뒤에는 어떤 A, V를 쓸까요? 네, 끝나다,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자, 발표가 끝나다 입니다. 자마자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발표가 끝났어요? 바로, 아주 빨리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흐엉 씨가 발표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물어봅니다. 힘들었어요? 답합니다. 네,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매일 전화를 했어요. 매일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목소리를 울었어요. 울었어요. 울다 앞에 어떤 A, V를 쓸까요? 어머니 목소리를 뒤에 무엇을 씁니까? 네, 듣다 입니다. 그러면 듣다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어머니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었어요. 어머니 목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바로, 짧은 시간이에요. 울었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법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대학교 입학하다 소개팅 하고 싶다. 입학하다와 하고 싶어요. 여기 하다가 있습니다. 자, 두 개. 대학교 입학하다 소개팅 하고 싶다. 이것을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 거예요. 대학교 뒤에 무엇을 쓸까요? 소개팅 뒤에 무엇을 쓸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마자는 어디에 쓸까요? 이것도 생각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볼까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소개팅을 하고 싶어요. 네, 대학교에 입학하다. 소개팅을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입학하자마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번을 볼까요? 고향 친구 만나다, 고향 소식 묻다. 만나다와 묻다가 있습니다. 자, 고향 친구 뒤에 어떻겠습니까? 고향 소식 뒤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 네 개의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네, 이렇게 만듭니다. 고향 친구를 만나자마자 고향 소식을 물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문장을 만들 때 고향 친구를도 생각합니다. 고향 소식을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자마자, 문법도 생각합니다. 모두 잘하고 있습니까? 이제 3번입니다. 한국 노래 듣다. 한국어 좋아졌다. 자, 한국 노래 들어요. 한국어 좋아졌어요.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먼저 만들어 보고,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말해 보세요. 말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한국 노래를 듣자마자 한국어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지하철역 도착해요. 지하철 왔어요. 지하철역 을 입니까? 아니요, 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하철역에 도착해요. 지하철 왔어요. 어떻게 만들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만듭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철이 왔어요. 제가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아주 시간이 짧아요. 지하철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시험 끝나다, 영화 보기로 했다, 우리 기로 했어요, 약속했어요. 이 문법도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이에요.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고, 한 번 큰 소리로 그 문장을 말해 보세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자, 오늘 자마자 이 문법을 사용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같이 해 봤어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문법을 잘 생각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3강입니다. 3강에서는 먼저 22과 본문을 들어 볼 거예요. 22과 본문에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들어 보세요. 아저씨, 저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가다가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 주세요. 여보세요? 후엉 씨, 저 세실이에요. 도착했어요? 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전화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 집은 횡단보도 맞은편에 있는 건물 3층이에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잘 듣고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자, 세실 씨 이야기를 먼저 잘 들으세요.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읽어요. 아저씨, 저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해 주세요. 아저씨가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세실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계속 가다가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 주세요.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읽어요. 계속 가다가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 주세요. 지금 세실 씨하고 여기 기사, 기사 아저씨입니다. 기사 아저씨하고 어디에서 대화합니까? 네, 택시입니다. 세실 씨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대화에서 먼저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누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했습니까? 네, 세실 씨가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찾았어요? 여기에 계속 가다가, 가다, av, 그리고 뒤에 다가를 썼네요. 자, 문법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단어를 조금 설명해 줄게요. 여기에 사거리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우회전하다 단어가 있어요. 음, 사거리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그릴게요. 이것은 길입니다. 길이 두 개 있는데, 길 두 개가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길이 있어요. 길이 만나요. 그러면 이 길에서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모두 오른쪽도 됩니다. 왼쪽도 됩니다. 앞도 있어요. 그리고 뒤도 있어요. 방향이 네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거리 라고 했어요. 사거리에서 사는 네 개라는 뜻이에요. 방향, 네,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길을 보면 여러분이, 아, 이것이 사거리예요. 생각하세요. 사거리입니다. 그리고 우회전해 주세요. 우리가 택시를 타면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왼쪽으로 가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우회전이라고 말해요. 여기 우회전에서 우는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길이 사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거리에서 우회전해 주세요.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실씨가 택시를 타고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했으니까,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새실씨가 아저씨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새실씨가 택시를 탔어요. 갑니다.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했습니다. 그 후에 새실씨가 또 말합니다. 계속 가다가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세요. 여러분, 횡단보도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 단어를 알아요. 횡단보도는, 선생님이 길을 조금 더 그릴게요. 횡단보도는 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길을 건너고 싶어요.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를 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횡단보도가 보여요.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세요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다가가 있어요. 아저씨가, 택시가 계속 갑니다. 가다가, 계속 가요? 아닙니다. 다가는 중간에 다른 것을 합니다. 계속 가다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세워, 세워다, 다른,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다가, 끝까지 가지 않아요. 중간에 횡단보도 앞에서 택시를 내리는 겁니다. 자, 사거리, 우회전, 횡단보도 이런 단어도 봤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 문법도 봤습니다. 지금 이 대화는 택시 안에서 세실 씨하고 기사 아저씨의 대화였어요. 이제 그 다음 대화를 계속 들어 볼까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세실 씨가 말할 거예요. 잘 들어 보세요. 여보세요? 흥엉 씨, 저 세실이에요.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읽어요. 여보세요? 흥엉 씨, 저 세실이에요. 흥엉 씨, 말을 들으세요. 도착했어요. 네, 선생님하고 말해요. 도착했어요. 이제 세실 씨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전화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돼요? 흥엉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읽어요. 우리 집은 횡단보도 맞은편에 있는 건물 3층이에요.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읽어요. 택시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흥엉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세실 씨와 흥엉 씨의 대화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이 있습니다. 그 문법을 누가 사용했어요? 네, 세실 씨가 사용했어요. 어디 있습니까? 자, 자마자 여기에 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요. 내리자마자. 택시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아주 짧아요. 흥엉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자, 자마자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여러분 횡단보도는 우리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러면 맞은편은 뭐예요? 맞은편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이 알아요? 선생님이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그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본 그림이에요. 세실 씨가 택시를 탔습니다. 우회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횡단보도가 보여요. 횡단보도 앞에서 택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네, 세실 씨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흥엉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흥엉 씨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집은 횡단보도 맞은편에 있어요. 맞은편은 길이 있으면 길을 건너요. 다른 쪽을 말하는 겁니다. 길을 봐요. 그리고 다른 쪽에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자, 세실 씨가 길 앞에 있어요. 횡단보도를 봐요. 횡단보도 맞은편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실 씨는 길을 건너야 해요. 길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 흥엉 씨 집이 있어요. 자, 세실 씨와 흥엉 씨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아마 이 대화 후에 세실 씨는 흥엉 씨 집에 갈 거예요. 오늘 22과 본문을 같이 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두 개의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연습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대화가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그리고 뒤에 운 적이 있어요. 울어요 입니다. 운 적이 있어요? 답은 아니요 입니다. 아니요.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참아요. 전화를 울어요 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래에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 중에서 오늘 이 대화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단어를 먼저 고릅니다. 그 후에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음, 나가 대답해요. 전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단어를 찾을까요? 네, 전화하다 이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부모님하고 전화해요. 운 적이 있어요? 자, 전화해요. 운 적이 있어요? 여기에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모님하고 전화하다가 전화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울어요. 운 적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대답은 아니요. 제가 전화를 해요. 그리고 전화가 끝나지 않았는데 울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들어요. 부모님이 들으시면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할 때 참아요. 그 후에 전화를 어떻게 하면 울까요? 부모님과 전화할 때는 참아요. 그리고 네, 여러분. 전화를 끊다 이 단어를 선택합니다. 전화를 끊어요, 울어요. 그리고 오늘 배운 두 번째 문법 네, 자마자를 사용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울어요. 이렇게 대화를 만드는 연습이에요. 이제 두 번째를 볼까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집에 단어가 있습니다. 식당이 보이면 들어갈까요? 괜찮아요. 집에 단어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거예요.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요 입니다. 그러면, 집에 다 가지 않았지만 식당이 보이면 들어갈까요? 입니다. 집에 뒤에 어떤 단어를 쓸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가다를 사용하면 됩니다. 집에 가요. 다 가지 않았지만 식당이 보이면 들어갈까요?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네, 집에 가다가 입니다. 가다가 식당이 보이면 들어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집에 갑니다. 또는 네, 도착합니다. 이 단어를 써요. 집에 도착해요. 그리고 빨리 밥을 먹을 거예요. 도착하다 문법을 어떻게 쓸까요? 집에? 네, 도착하자마자 입니다. 자, 여러분 잘 만들 수 있지요? 그 다음 대화를 볼까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럼 수업시간에, 수업시간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 거예요? 물어봅니다. 수업시간에, 수업시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수업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네, 우리는 공부합니다. 공부하다, 그러면 수업시간에 공부가 안 끝나요. 갈 거예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쓸까요? 네, 수업시간에 공부하다가 입니다. 공부하다가 안 끝났어요. 그런데 갈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수업이 끝납니다. 네, 여기에 끝나다. 수업이 끝나요. 그 후에 바로 끝나자마자 갈 거예요 입니다. 자, 또 다른 단어, 대화를 한번 볼까요?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말했어요. 발표 준비를 너무 힘들면 집에 가세요. 발표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발표 준비를 뒤에 쓸 수 있는 것은 네, 우리는 발표 준비를 하다 입니다. 발표 준비를 하다가 너무 힘들면 집에 가세요. 발표 준비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너무 힘들면 가세요. 하지만 아니에요 말했습니다. 발표 준비가 끝나지 않으면 안 갑니다. 발표 준비를 갈 거예요. 언제 갈 거예요? 발표 준비를 하다가, 하다 아니고 네, 다 하다를 선택하면 됩니다. 발표 준비를 다 해요. 그 후에 갈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요? 발표 준비를 다 하자마자 갈 거예요 입니다. 자, 오늘 배운 문법 두 개를 모두 사용해서 대화를 연습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3강에서는 또 두 번째 듣기가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잘 들은 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해 주세요.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어 보세요.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지요? 네, 횡단보도 앞에 왔어요.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 꽃집이 보일 거예요. 네, 바로 건너편에 꽃집이 있네요. 다음에 지하철역 쪽으로 쭉 걸어오세요. 꽃집에서 얼마나 더 가면 돼요? 오다가 보면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가 있어요. 꽃집에서 지하철역 쪽으로 가다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으면 돼요? 네, 맞아요. 그 아이스크림 가게 왼쪽에 길이 있는데 그 골목길로 들어오세요. 아이스크림 가게 골목길이요? 알겠어요. 네, 조금 더 걸어가면 오른쪽에 미용실이 있는데 그 미용실 2층에 식당이 있어요. 알겠어요. 잘 모르면 다시 전화할게요. 네, 기다릴게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세실 씨하고 자르갈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전화로 이야기를 해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약속이 있는데 누가 약속 장소에 아직 안 왔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그 약속 장소까지 가야 합니까? 자, 여러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대화를 들은 후에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해요. 두 번째 들을 때 잘 들어 보세요. 여보세요? 자르갈 씨, 왜 아직 안 와요? 미안해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메모가 없어져서요. 아, 그래요? 지금 어디예요? 지금 저는 학교 앞에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가면 돼요?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지요? 네, 횡단보도 앞에 왔어요.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 꽃집이 보일 거예요. 네, 바로 건너편에 꽃집이 있네요. 다음에 지하철역 쪽으로 쭉 걸어오세요. 꽃집에서 얼마나 더 가면 돼요? 오다가 보면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가 있어요. 꽃집에서 지하철역 쪽으로 가다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으면 돼요? 네, 맞아요. 그 아이스크림 가게 왼쪽에 길이 있는데 그 골목길로 들어오세요. 아이스크림 가게 골목길이요? 알겠어요. 네, 조금 더 걸어가면 오른쪽에 미용실이 있는데 그 미용실 2층에 식당이 있어요. 알겠어요. 잘 모르면 다시 전화할게요. 네, 기다릴게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답해 주세요. 1번입니다. 약속 장소에 여자가 아직 안 왔어요? 자, 여자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아직 안 왔습니까? 네, 아니요. 남자가 아직 안 왔어요. 여자는 지금 약속 장소에 있습니다. 남자가 아직 안 왔어요. 자, 2번입니다. 남자는 왜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두 사람은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말했습니다. 왜 몰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모가 없어졌어요. 두 사람이 약속할 때 남자는 메모했어요. 종이에 썼습니다.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썼습니다. 하지만 메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자는 지금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말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꽃집에서 지하철역 쪽으로 오다가 보면 무엇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한테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설명합니다. 꽃집에서 지하철역 쪽으로 오세요. 오다가 보세요. 보면 무엇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게 들었어요? 무엇을 파는 가게 들었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이 말했을 거예요. 네,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했지요? 자, 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1번, 식당은 미용실 2층에 있어요. 2번, 식당은 지하철역을 지나가면 나와요. 3번, 남자는 학교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어요. 4번,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꽃집이 있어요. 여러분, 4개의 문장 중에서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이 한 개 있습니다. 골라 보세요. 무엇이 다릅니까? 생각했어요? 몇 번입니까? 네, 2번입니다. 2번은 들은 내용과 달라요. 식당은 지하철역을 지나가면 나옵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식당은 지하철역을 지나가기 전에 나와요. 지하철역 쪽으로 가다가 했어요.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2번 잘 찾았습니까? 자,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선생님하고 같이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22과에서는 두 개의 문법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A, V, 다가 입니다. A, V, 다가는 A, V,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중간에 다른 A, V를 합니다. 그때 A, V, 다가 뒤에 다른 A, V를 씁니다. 자, 2번 A, V 자마자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어요. A, V 자마자는 A, V를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아주 짧아요. 바로 다른 A, V를 합니다. A, V 자마자 뒤에 다른 A, V를 씁니다. 두 개의 문법,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고 집에서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